렉서스 미JD 파워 품질평가서 1위 선정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렉서스 브랜드가 미국 JD 파워가 실시한 2011 신차 품질평가에서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고 토요타 브랜드는 지난해보다 14단계 상승한 7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를 통해 렉서스 브랜드는 첫 모델을 출시한 1990년 이래 22년 동안 13번째 최고의 자리에 올라 다시 한번 품질의 우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ES350과 GS, GX460, LS460 등 4개 차종이 신차 품질 1위에 올랐다. 렉서스 LS는 전 차종을 통틀어 2년 연속 가장 품질 결함이 적은 모델로 선정됐다. J.D 파워의 이번 조사는 미국 내 2011년형 신차 구입자 7만 3천명을 대상으로 228개의 문항을 조사한 결과이다.